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투어 3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과 명동, 청와대를 갈 예정입니다. 지금 손님들이 계신 호텔로 걸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까워요. 한 5분? 9시에 만나서 바로 경복궁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대여하러 왔습니다. 한복 대여점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한복을 대여할 수가 있어요. 색이 너무 예쁘죠? 한복 입고 경복궁 가서 사진 찍으면 평생 남을 겁니다. 지금도 지금 외국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경복궁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한복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복을 다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손님들과 다른 외국 관광객분들이 한복을 다 환복하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정말 많은데요. 월요일인데. 그래서 일요일을 피해서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을 줄이야. 어디에 가나 사람 구경. 확실히 코비드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 진짜 많네요. 여기 경복궁. 제가 경복궁에 온 역사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쩜 이래. 완전 코비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복궁 안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긴 뭐지? 손님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카페를 찾고 있는 중인데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카페가. 티벳 승려들인가? justo labor 여기 있던들인가? 경복중에 사람 진짜 많아요. 외국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거의 다 돌았습니다. 시간이 열두여 다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경복궁을 다 봤습니다. 이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복을 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기 위해서 토석천 삼계탕이 왔는데요. 이게 실하냐? 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입구부터 쫙 줄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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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great. 홍콩 오 ja. 홍콩. 홍콩iger纲. 그렇습니다. 이 장Ang아 시범의 선호자위원 scored contre la Gruntian. 장패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군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 체크해 주신 아이디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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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순신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거북선 이순신 저희는 지금 조개사에 왔습니다. 지금 법회 중이라 조용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타임이 좋게 와서 법회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데요.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법회 할 때 딱 와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명동 성당에 왔습니다. 손님들 저쪽에 왼쪽 편에 마련되어 있는 추억불을 키러 갔습니다. 저희는 명동에 왔습니다. 이게 평이라 그런지 거리의 가판대 그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